한글자막 by 한효정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주권자인 여러분이 행사하시는 한 표 한 표가 나라와 내 지역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는 6일과 7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딱 3표가 부족하다. 이 위대한 행진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요일 뒤스탑트는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신 그대로 환자복 차림에 마이크를 잡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얼핏 봐도 이재명 대표가 건강을 많이 회복한 듯한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강석 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보다 본인 재판에 먼저 임해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얘기 하나하나 먼저 만나볼 텐데요. 이현정 의원님. SNS에 올린 저 영상 이현정 의원께서도 보셨을 텐데 일단 재판 얘기를 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 단식 후유증에서 좀 많이 벗어난 겁니까?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24일 단식한 분 치고는 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는 회복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4일 단식하면 보통 한 1.5배, 2배 정도의 사실은 기간을 회복 기간을 둬야 되는데 목소리나 뭐 등등을 보면 거의 회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에도 예전 목소리와 같은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아마 재판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부터 이제 이 강석 구청장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6일, 7일 실시가 되는데 아마 계획은 재판을 미루고 사전투표의 동료 위에서 먼저 나가는 걸로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재판부가 허락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지금 자의적인 단식, 자발적인 단식 때문에 재판이 지금 뭐 굉장히 다 늦춰졌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건 지금 재판부에서도 더 이상은 늦춰질 수 없다. 뭐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정도에는 직접 강서구 선거 현장에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이재명 대표 측이 직접 올린 영상을 보면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습니다. 빠짐없이 투표해달라라고 하면서 보신 것처럼 병원복, 환자복차증의 영상을 공개했는데 당 얘기는 유세 현장, 강서구 현장에 직접 모습을 비출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내일 10시 반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첫 재판에 직접 출석을 합니다. 그 출석 과정에서도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장혜선 최고위원님. 이 제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유세는 오케이고 재판은 노였냐. 실제로 좀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로는. 이재명 대표 측이 건강을 이유로 재판을 미래로 했다가 이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이전에 법원 가는 모습, 재판받으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 정도의 계산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인 재판 지연 전략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본인에 대한 유죄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다음 대선에 재출마할 꿈을 가지고 대선 이후로 대법원 선고를 미뤄보겠다는 아주 큰 그림의 작전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나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 대한 재판이 거의 무기한에 가깝게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신임 대법원장이 지명되면 재판 속도도 다시 내야 될 텐데요. 이번에 강서구 유세는 가겠다면서 본인의 재판은 늦춰달라고 하다가 거절당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사법부가 정상화되면 반드시 이재명 대표의 주요 사건에 대한 결론을 대법원 선고까지를 이번 정부 안에서 마무리 지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강서구 선거 때 내 재판받는 모습 보여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재판을 다 밀어보겠다는 심사를 가지고 있다면 꿈 깨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화면을 좀 자세히 볼게요. 사실은 내일 열리는 첫 재판은 원래는 애초대로라면 9월 15일에 열렸어야 되는데 이것도 한 차례 미룬 거고요. 단식 이후로. 어제 재판부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지금 재판을 미루면 어떠냐라고 하자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재판을 짧게 끝나더라도 일단 첫 국판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보도가 알려졌습니다. 일단 내일 10시 반에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첫 재판에 출석을 좀 해야 되는데요. 설정 변호사님.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도 이재명 대표가 영상 올린 걸 봐서는 몸 상태가 많이 회복된 거는 대체적인 시각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몸 상태 얘기를 좀 하는 걸 두고 앞서 보신 두 분은 이거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 고의적으로 어떻게 좀 판단할까요? 그렇게 저는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영상을 찍던가 아니면 우리가 화면을 보더라도 앉아있는 모습 병상에 앉아있는 모습만 저희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다. 물론 회복을 했기 때문에 단거리 정도는 지팡이 없이도 지금 다니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재판을 준비함에 있어서 또 본인이 관여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 준비를 조금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좀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고 보이는데 아마 내일은 아마 공판 준비기를 이미 한 2, 3회 정도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재판 진행 방향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변호인을 통해서 저는 검찰과 재판부에 이런 부분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내일 같은 경우는 인정신문이라 해서 이름이나 주소 이런 거 물어보고 그다음에 공소 사실을 검찰 측에서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이냐 부인할 것이냐. 당연히 부인한다고 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재판의 절차에 대한 내용을 아마 조금 진행할 거기 때문에. 첫 재판이니까. 네. 아마 저는 그렇게 가서 내일 재판은 의외로 또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설 변호사님 제가 지금 갑자기 든 생각 중에 뭐냐 하면 만약에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측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재판을 미뤄줬어요. 예를 들면 또 한 번 미뤄줬다. 그러면 재판은 미루고 그 사이에 강서구 총장 지원 유세를 이 대표가 갈 생각은 있었던 겁니까? 그건 제가 유세 참석 여부는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을 못 해봐서 지금 상당히 강서구 선대위에서는 구청장 선대위에서는 상당히 바라고 있는데 지금 그만큼 회복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세 현장에 가서 진짜 힘 있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들어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유세에 참여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세는 되고 재판은 안 되냐 이런 몸상태 논란 때문에 한 번 추가 질문을 드려봤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당시 단식장에서도 직접 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장도 줬던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요. 내일 10시 30분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합니다. 첫 재판. 이 대장동 혐의는요. 이번에 구성영장이 청구됐던 백현동 의혹과도 닮은 꼴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에 5천억 가까운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단군일의 최대의 치적이 아니라 단군일의 최대의 손해라는 말이 어울리려 하셨습니다.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탄 겁니다.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 기업의 광고 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터착기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내일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갖가지 혐의 가운데 이 얘기. 사실 대선 기간 동안 가장 주목을 받았던 대장동 의혹입니다. 성남시의 손해를 끼친 배임의 수가 5천억 가까운 4,895억 원. 민간업자에게 이익 몰아주고 위례 특혜 의혹. 이것도 검찰의 시각이었는데요. 노동훈 교수님. 아까 설지원 변호사 말맞따라 결국은 첫 재판이니까.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 대장동 의혹을 속도감 있게 재판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은 검찰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 뿐만 아니라 재판부도 일단 알려지기로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완전히 변호인 측과 또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 측과 완전히 합의는 안 된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 문제는 없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9시간 동안이나 영장 실질 심사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내일 본 재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별 말을 안 해도 됩니다. 변호인이 다 얘기하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영장 심사에서는 9시간 동안이나 본인이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논박하는 그런 장면을 펼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본 재판이 벌어지게 됐으니까 이게 길고 지루한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보겠지만 대장동 위례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 기소된 건 세 가지지만 혐의는 여러 가지거든요. 배임, 이해총돌방지법, 또 부패방지법, 성남FC 같은 경우는 제3자 뇌물죄, 범죄수익은리 규제법 이런 여러 가지 혐의가 있으니까 길고 지루한 재판이 될 것 같고요. 배임, 제3자 뇌물 이런 것들은 입증하기가 참 까다로운 그런 범죄들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공판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에서 대장동 위례에 대해서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 하는 거거든요. 아까 화면에 봤지만 계속해서 이분은 대선 때 이 말까지 본인의 최대 지적이다, 내가 다 했다, 단군일의 최대 지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선거 과정에서 이건 윤석열 게이트다, 몸통이 윤석열이다 그렇게 바꿨잖아요. 재판에서는 지금 뭐라고 할까, 좀 궁금합니다, 진짜. 제가 지난번에 영장심사 전에 이런 얘기했죠, 궁금하다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계속 검찰이 증거를 하나도 없다, 내놓은 게 없다. 또 검찰 수사는 조작이다, 얘기했는데 영장심사에서 과연 그런 얘기를 할까,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증거에 논박은 했지만. 일단 대장동 말고 백현동에 적어도 그렇죠. 이번 영장심사할 때 모든 사건을 검찰이 증거를 엄청나게 내놓았는데 그에 대해 논박하고 그의 증거를 능력에 대해서 다투는 입장은 있었지만 검찰이 이걸 증거가 하나도 아니다라고 하든지 정부 조작이다고 하든지 그런 입장은 아니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판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또 이건 윤석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다 그렇게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로. 뭐 내일 10시 반은 뭐 첫 재판이니까 긴 얘기가 오가지 않더라도 일단 이재명 대표 나오긴 나와야 됩니다. 첫 재판도 좀 미르려다가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건 말고도 앞으로 이제 많게는 각종 혐의 때문에 3번 정도 재판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주,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이제 당대표니까 당무를 이유로 재판 주위에 출석은 어렵다는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는 거예요? 아마 유사일에 이렇게 주요 인사가 이렇게 많은 혐의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재판을 받는 사례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건이 뭐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주장들 하지만 그러나 다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이미 관련돼서 24명이나 구속돼 있습니다. 대형적인 사건이죠. 그걸 또 각자 재판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재판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이 대장군 재판도 지난 6개월 동안 사실은 이 준비기일을 해서 사실은 재판을 어떻게 할지 이 다툼만 지금 6개월을 벌여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서 겨우 재판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또 이 단식을 하는 바람에 또 재판이 늦춰졌습니다. 이 단식이라는 게 무슨 외부의 한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지금 몸을 해야면서 단식을 해서 늦춘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면 이런 식의 재판을 할 때 피고인들이 이런 식의 단식하고 재판을 늦출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재판을 질짓 끌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재판부가 좀 더 엄정하게 이 재판을 임해야 된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집중심리제라고 있습니다. 원래 왜 이렇게 구속을 하나 그러면 실제로 인신이 구속돼 있으면 재판을 빨리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밖에 있으면 출두하고 하는 데 등등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는 그렇다면 지금도 2회인데 2회보다 더 늘려서 일주일에 3회 정도 한다든지 좀 더 집중 심리를 해서 재판을 빨리 끝내야 된다. 왜냐? 특히 이재명 대표는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당대표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주자지 않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빨리 판단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총선이나 대선 등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번 이균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지금 법원에 낸 자료를 보면 가장 우수시하는 게 신속 재판이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재판도 중요하지만 일단 중요한 정치인에 대한 재판은 저는 굉장히 빨리 신속해야 된다. 이게 선거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도 그래서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주 2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첫 재판을 미루겠다는 이재명 대표 측의 얘기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검찰의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보강 수사, 추석 연휴 기간에 이걸 집중해 왔었는데 새로운 얘기 하나를 검찰이 오늘 내놨습니다. 장혜선 최고위원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까요? 오늘 서울지방검찰청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법원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재판 증거라덩의 수사 기록을 재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기는 여부, 그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불기소로, 아니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든 혹은 어떤 혐의만 똑돼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런 건까지 다 감안한다 이 말입니까? 일단 영장판사의 결정문을 보면 위중교사 혐의는 소명되었다고 했으니까 위중교사는 지금이라도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시간의 문제이지 유죄가 확정적인 상태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나 직접 증거가 조금 부족하다고 했던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는 보강 수사가 필요해 보이고 대북 송금 같은 경우도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과 연동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원래 이 수사를 담당했던 수원지검 형사 육부장과 담당 차장이 검찰 정기인사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오랜 특수통 출신 등이 형사 육부장과 담당 차장으로 왔는데요. 이 말인즉슨 검찰이 수사 담당자를 바꿔가면서까지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다시 한번 힘을 실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 관행을 따지면 분리 기소하는 방안이 될 것 같아요. 위중교사 이미 기소하고 백현동과 대북 송금 같은 경우는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으로 보내서 재수사 후에 추가 기소하는 방향.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게 합니다만 이번 영장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는 법조계와 검찰의 의견 설득력이 상당한 만큼 추가 보강 수사를 통해서 회기가 끝나는 12월 초에 다시 한번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까지도 검찰이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영장 기각 사유에 민주당 대표, 야당 대표라는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사유가 기재된 만큼 제대로 정신이 똑바로 박힌 판사라면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분리 기소나 분리 수사보다는 한 달 정도의 보강 수사를 거쳐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회기가 끝나자마자 비회기 때 영장을 재청구해서 구속영장 발부시켰던 윤간석 케이스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검찰이 그동안에 수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똑부러지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판사라는 표현을 써셔서 그 부분은 어떤 취지인지 알겠는데 다만 이 영장의 구속 여부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냐 적극적으로 해석하냐 제가 그 정도는 좀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전 변호사님, 화면을 좀 더 보면 사실 오늘 검찰이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한 듯 보여도 여기 보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위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 바로 입장을 내놨을 때 구속을 영장 기각한 이유를 받아들이 어렵다고 상당히 불만이 있었고 받아들이 어렵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장해찬 최고 얘기처럼 위중교사 혐의 소명이 된 부분만 똑돼서 재판에 먼저 넘기든지 아니면 일단 국회가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 이런 것까지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회기 중 재청구는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9월에 그 지난한 시간을 겪여오면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갈등적인 요소인지 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장 재청구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검찰이 거기에 너무 매달려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비회기가 되더라도 저는 영장 이제는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일제히 뭐 불구속 기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 법원의 시간으로 가야지 더 이상 검찰의 시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이고요. 다만 지금 저도 기자들을 통해 들어보니까 이번 추석 연휴 때 담당 수사팀이 전혀 시지도 못하고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큼 아마 보강 수사에 대한 어떤 검토,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검찰이. 저는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쌍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가장 소명도 잘 안 됐다, 혐의 자체가. 이렇게 영장 재판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할 것이라고 보이지만 일단 저는 이것을 분리해서 기소를 하는지 이것은 검찰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일단 서울중앙지검으로 왔으니까 이걸 전부 다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재판에 같이 얹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재판부에 배당을 해서 이것도 신속하게 일단 빨리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막 그대로입니다. 보시는 자막.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 그럴 글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오늘 검찰의 공식 입장입니다.